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옆에 이렇게 오는데 애기 하나가 옆에 따라오길래 얘기한 거야. 본인은 선녀도 있어. 선녀도 있고 동자도 있어. 근데 선녀 동자가 사이가 좋은지 잘 붙어 다닌다. 그런데 어딜 가나 가물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본인은 꿈자리도 용할 때가 있고 본인은 직감도 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지. 남의 거는 잘 봐주고 남의 거는 얘기를 잘 해주거든. 본인께 안 돼.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롭고 내 사람은 잘 못 맞히고 꼭 남의 사람은 잘 맞춰주는 거야. 예를 들어 친구 어떤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는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저것도 아닐 것 같고 다 짚어주지만 나는 영판 쓰레기 옆에 놔두고도 못 알아보거든. 그래서 늘상 그게 반복이야. 그리고 선녀줄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언니는 평범한 직업을 가기가 어려워. 자꾸 자꾸. 그리고 또 똑같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게 본인은 꿈이야.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본인은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나는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괴로워.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 우울증이고 어떨 때 보면 조울증이고 내가 지금 미친 건지 아니면 안 미친 건지 모르겠어.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만실지 물어보면 가슴이 울리는지 또 나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자 선녀 얘기하면 이상하게 난 정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인정이 돼. 그러니 어딜 가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또 내 의심이 많아서 확실하게 누구를 믿고 가지도 못하겠고 사실은 예전에 한 번 믿는 선생님이 있었을 거야. 본인은 누굴 한 명을 꼭 믿고 가야 돼. 그런데 본인이 꼭 나중에 시기가 돼서 됐을 때 할머니는 그래. 애기 마음에는 그게 배신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애기 마음에는 속상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다시는 쳐다보지마자 또 싶어. 그런데 난 살고 싶어. 사실은 살고 싶은데 그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 애기가 오직 했으면 그치? 다시는 안 가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 나의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마음 먹고도 또 그래 안 그래요. 금전에 풍파는 풍파대로 있어라. 인간의 풍파는 풍파대로 있어라. 애기가 아주 정신이 없어. 여기저기 조금 조금 뭘 배우면 기가 막히게 잘해. 본인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면 손에 일손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도 일도 빨리 배우고 눈치도 잘 보고 사람 성향도 잘 맞히거든. 그러니까 잘해. 그런데 희한해. 끝까지 못 가고 꼭 마지막은 탈이 나고 안 좋고 결과가 늘 좋지가 않고 손끝에 재주는 기가 막히게 많지만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은 어디를 가도 내가 가물이라고 그러고 신기가 있다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 정말 내가 무당이라도 돼야 되나 싶은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다 얘기를 보니 마음이 다 열린 것 같지가 않아. 할머니는. 응? 사실은 우리 애기도 어디가 아픈지 모르지만 몸이 80대 노인 같아. 응? 잠을 자도 선잠을 자지. 응? 깊은 잠을 못 자고 먹는 것도 몰아먹지 자는 것도 몰아자지. 그러니까 내가 평범한 일을 할래도 돼갔나?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게 쉽겠나?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나는 크게 바란 거 없어. 막 부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집 들어가서 내가 응? 삶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 없어. 그냥 나를 바라봐 주고 나만 생각해 주고 나만 사랑해 줘도 나 없어도 같이 벌고 살면 돼. 라는 정말 예쁜 마음이 있는데 희한하게 남자를 만나도 잘 되는 놈도 내 옆에는 안 돼. 응. 그죠? 늘상 그러니 나갈 때는 소리를 내고 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좀 내가 받을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제 정신차려 사람을 만났더니 나중에는 내가 다 이 사람 퍼줘야 돼. 응. 그게 신과물들 특징이야. 응. 어. 눈앞에 보이는 여기도 이 언니도 똑같고 다른 건 없어. 근데 인정을 빠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응. 내 상황을 수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언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때를 놓쳤단 말은 안 하셔. 때를 놓쳤단 말은 안 하는데 애기네는 할머니가 유공해. 할아버지 주력도 있지만은 그 줄보다는 할머니가 조금 당찬 할머니가 계셔서 그 할머니가 그 애기들을 다 데리고 온 건데 근데 우리 애기가 은근히 사람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의심이 있고 풍파를 스스로 부려 본인 마음을 요래 요래 그래 안 그래 사람한테 많이 튀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게 시험이야 그거를 자꾸 자꾸 겪게 해 그래야 남들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야 내가 힘든 걸 알거든 내가 힘든 거 하나도 모르게 어떻게 신령님도 메실 거며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 그래서 우리 애기는 다른 거 없어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야 마음이 되게 애기 같아 아직도 순수해 그래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더 잘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하는 것도 끌어다 해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매어 아기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애기도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좋아서 너무 일찍 팬테도 놓고 그랬는데 저 할머니는 그래도 평생 우리 애기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신 거 같아 힘들게 하려고 오신 거 같지는 않은데 인간이 미흡하고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 그래 안 그래 아휴 안쓰럽다 애기야 근데 분명히 본인한테는 수호신이 있어 우리도 신령님을 모셨지만 하늘에 떠다니는 신을 메시는 게 아니라 조상 신을 메시잖아 그 조상 신령님들 중에도 우리를 수호해주는 분이 있어 그게 주장이라는 거지 그분이 계셔 그리고 애기가 한 번씩 애기 같을 때가 있잖아 느닷없이 그리고 갑자기 막 화가 오르면 또 누구도 못 말리는 성품이 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공을 이만큼 들여놓고 갑자기 그 승제 때문에 막 무너뜨린 정도구나 그러니 얼마나 변화무쌍해 그래서 신에 이렇게 가물이 든 자손들은 본인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고 어차피 내가 제자가 돼야 된 사람이면 그 길로 자꾸 끌어가 그러면 저는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호신만 있고 이런 것만 있는 사람인 거예요? 확실한 거는 본인을 수호해주는 신령님은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역할이 무언지는 정확히 여쭤봐야 해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실런지는 알아야지 애기가 근데 여기에서 얘 가자 얘 그러자 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주면 사실은 그거는 거짓이야 그 결론은 우리 애기와 그분과 같이 공론을 해서 정해야지 왜? 앞으로 물론 선생님들은 주장이 돼가지고 우리 애기 편에 서가지고 기둥은 대줄 수 있지 그리고 만들어주지 하지만 진짜로 그분이 내 몸에 하강해서 그분하고 나하고의 얘기잖아 그 얘기를 판을 열어야지 물어야지 그렇게 해서 가야지 정확히 선생이 어떤 선생이 너 신기 있어 너 신가물이야 너 신받아야 돼 너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걸로 판단하기에는 본인 인생 평생을 바쳐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평생 바칠 거를 물론 선생님하고도 운운할 수 있지만 절대 신은 삼합이야 그래서 신과 인간과 내 조상이 삼합이 돼서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그리고 정확해야지 우리 애기는 정확해야 돼 왜냐하면 흐리멍텅한 꼴을 못 보고 흐지부지한 거를 본인 못 견뎌 뭔가 딱 답이 나와도 정확한 답이 나오고 은근히 이론에 빠질 때가 많거든 공상을 부릴 때는 이상하게 공상을 막 부리는데 한 번씩 본인이 이론에 빠지면 그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맥힌다는 거지 융통성이 한 번씩 없지 그래서 그 성품을 할머니는 보시고 너가 할머니도 비슷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고분하고 같이 상의를 해봐야 돼 지금 이 고민을 한 거는 사실 많이 됐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면 듣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심지어 가위 같은 것도 안 놀래요 저는 나도 가위 놀려본 적 없어 태어나서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돌이켜보면 사고가 났을 법한데 돌이켜보면 누가 날 지켜준 것 같아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저는 보거나 듣거나 느꼈은 게 아니니까 너무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게 진짜 저도 항상 하는 말인데 물론 저는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보였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꿈을 꿨다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령님을 모시고 지금 앉았고 저희가 보인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게 정말 흥상이 돼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맨날 들리고 보이면 우리 못 살아요 보통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또 보여? 들은 척 있어?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한계도 없고 당연히 없지 제대로 씻겨서 제대로 받아서 그러고 나야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시면 매체를 보면 너 뭐야? 너 들려? 너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아닌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너는 해야 될 거 해야 돼 언제는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마음속 한편으로는 맞아 좋아, 막 이렇게 깜짝깜짝하고 맞아, 화려한 거 좋아하고 엄청 좋아해 좋고 한데 나는 어, 가야 될 거 같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들었다가 또 근데 왜 나는 안 보이고 아닌데 왜 이렇지? 그거에 매이면 안 돼 아까 할머니가 하나 찝었지? 애기가 공상을 부릴 때는 잘 부리고 어떨 때는 잘 받아들이는데 한 번씩 이론에 빠진다고 그게 나랑 좀 비슷해? 나도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뭔가 꼭 답을 내야 되고 확신에 차지 않으면 쉽게 발을 못 내미고 이럴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네 직장, 직종 자체가 그리고 우리네가 지금 또 신령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건 아니거든 해석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천신만신이라 그래서 그 신령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주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그 재주가 무엇인지 한 번은 봐야지 제대로 지금 열어보고 보아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게 맞네 안 맞네 판가름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대심판에 앉아서 선생님들 음성만 듣고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우리 애기는 그렇게 굳이 왜 하니? 확실한 게 좋지 아니래도 확실하게 열어보고 닫고 또 기인다 맞다 그럼 확실하게 열어서 철차대로 제대로 가 어차피 본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를 누가 더 해준다 누가 덜 해준다 이런 것도 본인한테 고마운 거 없거든 그러니 어차피 내가 마음에서 동한 마음이 있고 이상하게 신당으로는 마음이 우척하진 않아 뭔가 설레고 그리고 어느 신당에 이쁘게 꾸며놓는 그게 자꾸 반짝거려서 좋고 어느 만심은 또 예뻐서 쳐다보게 되고 본인도 모르게 자꾸 홀리는 게 있거든 그게 딱 끼가 있는 거야 근데 내 마음하고 같이 상통이 돼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그게 신나고 제자 사이의 마음도 마음인데 여기 또 신령님과 2년 줄을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 그냥 계속 앉아서 북리만 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내 나이를 먹고 있잖아 여기서 더 먹으면 사실은 우리 애기가 기회가 있지만 조금 짧은 기회를 잡게 돼 긴 기회를 잡기는 어렵거든 그러니 빨리 이럴 때는 빨리 마무리를 져버려야지 속이 개운한 거지 개운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안 닦인 몸으로 계속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자꾸 뭔가 찝찝해 뭐는 뭔 것 같은데 난 잘 모르지만 뭔가는 있는데 찝찝해 이걸 계속 갖고 지금 몇 년을 사는 거야 많이 힘들겠어요? 그죠? 힘들어 굳이 뭐하게 어차피 나는 이상하게 돈복은 묘한 데 있어 없다가도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겨 없다가도 이상하게 금전이 또 후루룩 생겨 근데 나한테 쓰던 누구한테 쓰던 무조건 돈은 나가는 데 쓰긴 하는데 꼭 나갈 돈은 생겨 징길 돈이 안 생겨 막 쟁여놓은 돈이 안 생기잖아 근데 꼭 필요한 돈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건 희한하게 생긴거든 그럼 묘한 돈복이 있어 그러니 그런 돈복을 가진 사람들이 꼭 귀신돈을 먹는다 얘기를 해서 귀신밥을 먹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실체에 있는 선생님들 찾아다가 이야기를 듣고 귀동량을 하지 말고 본인 그 내 수호의 할머니가 계시잖아 그거한테 물어봐 나를 어쩌실랍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게 정말 보이고 들리지 않는지도 다뤄봐야지 그죠? 응 감은 있는데 그죠? 아예 없으면 뭘 쳐다봐 여기 올 일도 없지 근데 있어 뭔가는 있어 뭔가 동작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히익 웃어 섬류 얘기하면 갑자기 어 좋아 뭔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좋지 그냥 어 어 뭐 조금 대충 뭐 한다 이러고 넘어갈 일이 뭐 있어 응 알겠죠? 응 본인도 사람 얼굴을 볼 줄 알아서 본인 마음에 쓰이는 곳에 찾아들게 돼 있어 본인도 그래서 아무데나 갈 것 같지만 본인 점 봐도 절대 아무데나 안 갈 거야 본인 딱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거다 저렇게 자기도 모른 점을 치고 가 그 집을 갈 때도 응 영 나하고 좀 기가 안 맞을 것 같으면 본인은 예약도 안 잡는 사람이야 응 그런 끼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니 본인이 또 더 듣고 싶거나 그러면 다시 찾아오셔 응 알겠죠? 알겠죠?